플루션 연주가 어릴 때는 좀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플루션을 아끼다가 차가우면 소리가 잘 안 나요. 계속 끼고 있었는데 지탑은 좀 타를 거예요. 제가 아마 여기까지 듣고 싶은데 이제 악보를 외우고 있는 악보가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. 그때 다시 되게 묶었던 거랑 그걸 간단히 완벽하게 묶어낸 만에 하는 거랑 특히나고 낼 수 있으니까 다섯 번째 은행 오늘의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. 보수기